안녕하십니까 강진아 입니다 저는 제천에 지금 박달재를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요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뮤직 스타트 강진아가 간다 고 이야 좋다 장군 폐하 김치려 장군 박달재 어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여기 보시고 이야 울고난 박달재 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달이와 금봉 이라는 전설 여기가 좀 한 500미터 올라왔거든요 차로 울고난 박달재가 노래도 있죠 박달재 노래도 있고 가수 반영월씨의 울고난 박달재 전둥산 박달재는 울고 넘는 우리님아 울어라 어걸이가 조진송에 만들었어 좋다 어이 쉬고 좋다 왕검이 집을 짓는 아 이 박달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 아 참 김삭각 같은 그런 선비가 한양으로 가단 중에 우리 이쁜 섹시를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멋있게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박달재 너무 좋아요 박달재 여러분 한번 같이 가요 즐겨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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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아이고 덥다 목각공원이군요 여기 이쪽에 뭐가 있나 또 도깨비 방망이도 있고 여기 공원 한번 인사드릴게요 보시고 여기는 많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촬영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시고 아이고 여보 임자 아이고 임자 사랑해 임자 결혼해 줘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조용하게 공기 맑고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들 공기 맑죠 상 중턱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박달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오세요 자 강진하였습니다 박달재에서 땡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